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겨울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후에 붓기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으신 환자분이 얼굴 회복에 좋을 것 같다고 원적외선 램프를 많이 조이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그거 뜨거운건가요? 하니까 안 뜨거웠다고 하시길래 어디에 하는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무릎이나 다리에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리나 무릎에 하면 그거 뜨거워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좀 뜨겁죠? 하더라구요. 주주 안면거상술은 머릿속 안과 귓바퀴 뒤쪽으로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수술하는 범위 즉 박리 범위는 오른쪽에서의 빗금친 부분까지 이르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있고 감각도 저해되어서 뜨겁거나 차겁거나 이런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외선 램프나 아니면 좀 더 원적외선 램프라고 하더라도 피부의 온도를 올려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피부감각이라고 한다면 적외선을 쬐다가 뜨거우면 그만 쬐 것입니다만 성형수술로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은 뜨거운줄 모르고 계속 하시다가 피부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로 붓기가 생기고 멍이 드는 이유는 오른쪽에 까만 알갱이가 혈액속의 적혈구라고 할 때 위와 같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까만 알갱이가 혈관 안에서만 있다가 조직손상을 받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적혈구와 적혈구가 이 혈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됨으로써 멍이 생기고 붓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혈액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멍과 붓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얼음찜질을 함으로써 혈관 수축을 유도하여 성형 붓기와 멍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급성기 때 유호한 방법으로 성형 후 얼음찜질은 3-4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멍듯 눈 주위 피부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날짜별로 찍은 사진인데요 통상 낭낭18세의 원활한 신진대사일 경우 멍이 없어지기까지는 약 14일이 소요되는데요 대사율이 낮은 갑상선 저하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거의 나지 않는 체질인 경우 3주 혹은 4주 이상 가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서 위쪽의 그 눈의 경우 더 이상 멍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게 되고요 중간이나 아래쪽은 멍이나 붓기가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뭐 여기 사진과 같이 이런 바이옵트론 기기라든가 IPL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논문 등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뜨거운 열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원적외선 등은 감각이 떨어진 성형수술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환자분은 적외선이 아니라 원적외선이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더 위험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가시강선이라면 이 주황색 부분이 원적외선인데 원원원원원 적외선으로 갈수록 이 적외선의 파장이 길어져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원원원원 적외선으로 갈수록 더욱더 피부 깊숙이 열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이 깊은 곳에 온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신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저의 27년 전문의 의사 생활 동안 아주 많이 보아온 부작용이기 때문에 성형수술 후 온찜질은 절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형수술 후 몸과 부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5일까지의 급성기에는 얼음찜질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음찜질을 그만한 다음 대신에 온찜질을 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하여 심장의 뜨거운 피가 온 몸을 다 돈 다음에 얼굴에도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그 피가 부기와 멍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심장의 뜨거운 피가 두피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때 부기와 멍을 데리고 가는 것이므로 두피에서 땀이 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에 땀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기와 멍이 오래가고 회복이 더디시더라고요 오늘은 성형수술 후 멍 빨리 빠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온찜질은 도리어 위험하니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